K-뱅크 기관 수요 예측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시장 참여자 10명 중 8명은 K-뱅크 몸값이 고평가됐다고 봤습니다. 실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 설득하는 게 공모 흥행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이데일리TV가 시장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IPO 전문가 서베이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K-뱅크 몸값이 고평가됐다고 봤습니다. K-뱅크가 선정한 비교기업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2%로 과반을 넘었습니다. 수익성과 외형규모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무엇보다 코스피 시장에 유일하게 상장돼 있는 카카오뱅크에 비해 경쟁력은 떨어지고 몸값은 비싸다는 지적이 K-뱅크로서는 아픈 대목입니다. K-뱅크는 비교기업들의 PBR 평균치인 2.56배를 적용해 기업가치를 산출했는데 이는 카카오뱅크 PBR 1.62배보다 높습니다. 반면 올해 상반기 기준 K-뱅크 단기 순이익과 자본총계는 카카오뱅크 3분의 1 수준입니다. 플랫폼 사업 성장 주요 지표인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카카오뱅크가 5배 가까이 많습니다. K-뱅크가 제시한 기업 가치에 시장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. K-뱅크 실적 전망에 대해선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부정적이라 답했는데 업비트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걸림돌입니다. 업비트 고객 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.7%에 달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 시세 변동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업비트 예치금의 기존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. 이에 응답자 58%는 K-뱅크 IPO 흥행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. K-뱅크가 밸류업 이행 가능성이 낮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수요 예측에 참여할 예정인 한 운용사 매니저는 K-뱅크는 금융 지지에 비해 사업 구조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 호실적이 계속되기 어렵다며 주주환원 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. 또 다른 운용사 펀드매니저 역시 밸류업 종목들은 성장성보단 주주환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K-뱅크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신뢰부터 떨어진다며 밸류업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. 이에 대해 K-뱅크 측은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리스크로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교기업의 해외사를 포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또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.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.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.